반갑습니다. AP투자환구소 2022년 5월 2일 마감시황을 진행하게 될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사실 금요일날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4%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많이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많이 두려웠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잘 버텨준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다 건너 미국 시장이 4%대 하락을 보여준 반면에 우리 시장은 0.28% 0.32% 이렇게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는 드리고 싶은데 예전과는 다르게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잦아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냥 외국인이 그냥 이쪽으로 때리면 맞고 야 일로 와 하면 일로 맞고 절로 가 하면 절로 가고 이런 그냥 호구였거든요. 진짜 딱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호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호구같은 모습이 좀 덜하게 보인다는 점 그 점은 진짜 우리 시장도 완전 좀 많이 성숙해졌구나. 뭐 이렇게 이 정도? 그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왔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지수 점검 볼 거고요. 그리고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향후 전망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박스권으로 왔어요. 2,600포인트 선이랑 2,700포인트 선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 그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이렇다 하게 거래량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왜냐하면은 금리가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갈 것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의 전쟁이 예전 그 요즘 푸틴이 특별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한 게 전면전을 선포하게 돼버리면은 본인들 이제 선거 그래도 이제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표에 좀 악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왜냐하면은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총동원령이 동원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총동원령을 될 것 같지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미 시작을 전쟁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한다면은 이겨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쵸?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85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922포인트 뭐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850 그 다음에 910 뭐 이렇게 911포인트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모습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얘가 좀 코스피하고는 좀 살짝 좀 다른 모습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밑으로 막 이렇게 마냥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턱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가 훨씬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워낙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어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이리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아! 이리아! 자 이리아가 상한가를 어... 기록을 했는데요. 진짜 오랫동안 거래 정지 기간이었어요. 2020년 7월 중순부터 였나요? 맞아요. 7월 10일부터 돼가지고 7월 10일인가 아마 그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거래 정지 해오다가 아 거래 재개 심사를 받았어요. 상장 윤리... 아니 저기 상장 윤리란다. 상장 유지 결론이 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그냥 별거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냥 축배를 들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얘는 또 밀값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밀, 옥수, 대두값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재단이 이제 공물 관련 주기 때문에 공물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고 대한재단도 올랐고요. 대한재단우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은 이제 사료 관련 주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공물 가격이 올라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터치 패널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터치했을 경우에 그 터치 패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소송도 제기하고 그랬어요. 한성 ES가 한성 ES가 여기 그 멜파스 최대 주주인데 그렇게 막 확실하게 이 회사를 통제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제 법안으로 하는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건 뭐다? 지분 싸움이다. 지분 확보 싸움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가지고 어떻게든 회사 좀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지금까지 제한 5개 종목 상한가 그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살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13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2.9 채권 수익. 이건 채권 수익률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13년 만에 최대포로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흡수하는 것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더 증시의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채권이 흡수를 하니까. 그죠? 자 채권 받고. 두 번째로 집값. 집값도 이제 하락세다. KDI가 하향조정 국면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뭐 이제 미국의, 아니 서울의 매매 전세시장은 불확실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그 호수 전문가랑 이제 격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을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될 텐데 마냥 떨어질 수는 없다. 왜? 전세계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떨어지는 대로 다 가격을 받아줄 거고 그러면은 낙폭을 둔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미 채권시장에 들어갔어요. 채권시장에 들어가고 남은 인여 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본을 어떻게 또 이제 굴려야 되는데 그 돈이 부동산으로 굴러가게 되어버린다면 증시에는 굉장히 또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시에 흘러들어오는 금액이 채권에서 한 번 뺏기고 부동산 시장에서 한 번 뺏기고 그거 그 두 시장에서 뺏기고 남은 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흘러갈 견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기사가 그런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위로 올라주고 변동금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영끌이라든지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당분간은 조금 가시밭길을 걷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잘 버텨준 것 자체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하락폭이 가시화돼서 다시금 2000포인트까지도 갈 가능성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객님은 감상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